문재인의 자신감이 이런 거짓말 지금 감사원이라면 감사 나설 줄 몰라서 내가 풍산계를 파양했다 이런 자신감이 이런 뭐죠 안타까움 이런 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선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모두 다 선거 데이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도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후보별 득표수 다 전산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표가 하늘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낙선시켜야 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적으로 훔쳐다가 같은 수만큼 뭐죠 득표수만큼 누구한테 둬줍니까 자신들이 당선시켜야 될 후보의 득표수 에 더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했죠 2016년 총선이 정상선거였고 2017년 문재인이 이런 대통령 되는 대통령 선거부터 5국을 겁니다 5국 대통령 선거부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공박사님 조작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뭡니까 2017년 5국 대통령 선거 전국 평균값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관외 사전후보별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와께서는 몇 표를 빼앗았습니까 11%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전산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국힘당은 몇 표를 이동시켰습니까 마이너스 국민의당 안철수 조임 마이너스 2.1%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플러스 9%를 뭡니까 집어넣어주고 자유한국당 국힘당에서는 이만큼 표를 빼앗아가지고 0값을 중심으로 중첩돼서 나타나야 될 그래프가 완전히 뭡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조작을 해도 대한민국의 뭡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날티는 것들이 다 젊은 것들이 아닙니까 하태경이 이준석이 늙은 사람도 있네요 4성 장군인가 3성 장군이 했던 한기호 씨 다 육사 나왔을 것이고 서울대 나왔을 것이고 하버든가 뒤로 나갔는지 앞으로 나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 숫자를 분석한 것을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뭡니까 발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조작한 게 아니고 무슨 조작인 겁니까 표를 집어넣어줘가지고 플러스 9 표를 빼앗아가 마이너스 11%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 시장으로 계시는 홍준표 시장은 글도 잘 쓰시고 바른 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냥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나라가 죽은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죽은 겁니다 한마디로